도유덕응준 집값은 얼마 얼마인데 빚을 갚으려고 얼마 얼마를 더 얹힌 것입니다. 지금 빚을 갚기 위해 집값은 받길 거니와 얼마 얹힌 것은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. 이에 맹현이 너는 학문이 없으면서도 의리를 알고 있는데 항차 글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 이익을 보고 의리를 잇겠느냐 하면서 굳이 주었다. 응준이 돌아오자 이웃사람이 그 감격한 진정을 고백하는 말을 듣고 응준이 놀라 울었다. 네 집은 이미 팔았으니 그래 앞으로는 어디 살 것인고 아무 곳으로 떠나가 살렵니다. 응준은 앞서 매매 계획서를 이웃사람에게 돌려주어 종전대로 그곳에 살게 하고 집 식구에게 대대세세 서로 다툼없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일렀다.